아 이게 게임이야 미치피 미치피 와 다음 주에 만나요. 와 표본 하면서도 아직 드로우가 랜덤이라고 믿나? 이건 엘리트 가야지 엘리트 가야 일반 못 가야 리스크가 그게 뭐야 엘리트 가야지 뭐? 당장 앞에 두 전투에서 뒤지게 생겼네 아이고 의미 없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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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개꿀 상점 가봤어 웃을 데도 없을 거 같은데 랜턴 들어왔지 형만 더 줘 안돼 대박 와 역시 가지는 신이야 코트 그 자체 오리콘 어딨어? 쇼 쇼 쇼 쇼 쇼 뚱땡이 헛 헛 정밀 서순해서 맞을 뻔했네 아 아잇 안칠라그랬는데 짜쎄 맨전불 특별한 유물이 나지 않나? 이제 알약되면 된다 특별한 소스 양상추 와 대단 대단 원 저주인형 저주인형 아니 연막탄 갖다 버릴걸 따라따따따 저주인형 음 음 집중했어 나 온.. 아이고 오 내 체력터 어디갔냐 이게 뭐야 이게 사기치지마 오 오 음 나암 수집가특 수집안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안했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안했어 도망할 연막탄에 추애가 있을거 같은데 추애가 분명히 없진 않을거야 넌 나의 것이다 왜오 싫어요 나달레오 나달레오 폭주총매 요정~~ 요흐흡 잔상 에반데 에너지 휴불이나 줘 이딴거 주지 말고 에이 뭐 교살같은 소리하네 에휴 카드 많이 봅시다 강폭 봐야돼 탑은 강폭 안에 있다 기간철의 폭풍 기간철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앗 스순 기간철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앗 으아 교살 또 나오네 눈치없는 색 허허 엑 그놈 너네 기간철의 폭풍은 스멀 멈춰 어 교살 교살 교촌살 교촌순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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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살곰보 교살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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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거부 왜 이렇게 한나봐 주워 빌리 교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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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아이 가지님이 딱 직풍 줬는데 폐가 나지 않네 가아~~ 한털의 폭풍 제발 한털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공대가 나올 것 같다 이 시드의 폐열을 계산해보니 공대 시드군요 한털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응 금방 저 저주인형 부적 체력을 모두 회복합니다 와 나갔다 붕대다 아우 붕대어서 오고 우웅 우웅 우원 세븐 실바? 아무것도 아니야? 아 인마들 또 언제잠이야 아이씨 에이케 먹어요 아이씨 넌리폼 야비 플러스 패 터지는거 패 터지는거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괜찮은 픽이다 방해가 많군 아니 카드에 거지같은것만 주네 진짜 거짓인가 야 기생충 넣어봐 나 슈퍼방정이야 니 마법은 소용없다 나 슈퍼방정 아우 얘랑 붙을때마다 뭐 진짜 속이 답답하다 달팽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지같은 몸을 만들어놨어 전 acknowledged 나 슈퍼방정 전진 오데로가가 뭐? 이대로 가면 좋은걸 못볼거같은데 라이더 아님 너무 약해요 약해 약해 제 힘의 10이야 유물 초반에는 진짜 잘나왔는데 후반에는 글쎄 지나서 굿 운순 운순한테 40들임 정밀 폭주 건무 강철의 폭풍 뭐하냐 얼굴 좀 보자 운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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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그건채 잔상입니다만 그건채 잔상입니다만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피했습니다 안돼 영절곤 2부적 이작상 오 수리검이다 수리검이 된다 제 붕대는 어디있죠? 하하 죽어라 어... 하하하 하하하하하 어우 참 재밌어요 뭘 버려야돼? 유물 좀 쓰레기 갖다가 마지막에 수리건 붕대 세트로 주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임이다 쎄 옹치마사 일런트 근데 두번째 잔상 안되면 스포츠게임 내 냄비 멸치 스포츠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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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사 하나만 더 줘요 재재하게 울지 말고 재재해 주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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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